오늘 시점을 기회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국인 영세자영업자들이 이걸 통해서 경제적 불가능이 좀 덜고 큰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. 경제적 불가능 경제적 불가능 예사영업자들에 소속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구요. 자영업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저희 기존에는 픽업은 있었는데 그래도 배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배달 특급하고 나서 배달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파이팅! 파이팅!